안녕하세요 네 저는 마르모아즈 리더를 맡고 있는 리더입니다 오늘은 저희 다섯 번째 계절 촬영했던 걸 어떻게 편집하는지 한번 그 과정을 찍어볼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 마르모아즈의 폴더 같은 경우에는 2015년 가을 여름 2016, 2018, 2019 웬만한 건 이제 다 있고요 보시면 저희 1월달에 부탁해부터 라비앙로즈 오 마이걸 다섯 번째 계절 영상 폴더가 있습니다 저희 이제 촬영했던 거 원본 파일들이에요 보시다시피 이제 개인 컷 단체 컷 이렇게 쭉 쭉 이거 보이시나요 117개 이것저것 포함 117개 총 117개의 영상을 정리를 해야 돼요 개인 컷하고 단체 컷이 있는데 파일 이름을 정리를 해줘야 돼요 이게 그냥 원본 이름으로 하면은 절대 나중에 헷갈리기 때문에 저같은 경우는 멤버 이름하고 1절, 2절, 3절 중에 어떤건지 만약 파트가 여러개 있는 메인보컬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떤 파트인지 대충 정리를 해요 그래서 이게 잘된 컷인지 혹은 멤버마다 영상을 찍고 나면 다들 예쁘게 나온 것들이 본인이 아니잖아요 그런 컷들을 정리를 해서 저한테 달라고 해요 너는 어떤 컷인지 예쁘게 나온 거 아니냐 이게 만약 그런 걸 보여주면 만약 유진이러분이 있다 이러면 유진픽 윤주가분이 있다 이러면 윤주픽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하나요 1974년 이런 kamu의 사과 ONE 딱 الق Frosch omme 루프 lez 네 오 네 네 네 네 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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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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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